제발! 나타나라! 삐들거야! 나타나라! 제발! 아... 어딜인거야? 어? 안녕하세요. 뭔가요? 뭐야? 용의 전설을 찾아라? 이게 끝이야? 아이참... 아이참... 10시간 남아요. 배로 실어버린다. 있 그러세요. 찾았다. 네 마스크... 그때... 거기 내려오는 거 봐. 내려왔어. 내려왔어. 돌아가시죠.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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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왠지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울산시 아 대왕함이 울산시비경 중에 하나래요 크 여기 여기 오 오 오 오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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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왠지 가시죠 어디 있는 거예요 스킨이 간다 유튜브 한입물 하죠 그쵸 으 으 으 으 으 으 저기 혹시 대왕함 어디 있는지 알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발 나타나라 삔 뜰 거야 으 아 나타나라 제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개 고래 턱뼈래요 이게 뭐 저기 저까지 고래 턱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